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유튜브 시청자 트위치 시청자 천향님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아 굿 앤 천향 오늘 와일드 에이트 실황 인데요 요번에 천향님하고 와일드 에이트 그냥 그 뽕 뽑고 다 조져가지고 그냥 그 산에 있는 눈 다 퍼다가 다 제설 작업 끝날 때까지 들어갑니다 그쵸 천향님 아 아 네 제설! 제설! 어! 제설! 어! 형 이거 제설 해야돼? 제설 해야되는게 아니라요 네 그건 못들은 얘긴데? 네 지금 들어오셨어요? 아니 게임은 켰죠 어 게임 켰고 이제 방 파서 제가 초대드릴께요 네에 어... 음... 잠시 화면을 가리겠습니다 예에 음... 음... 아... 클래식으로... 질문 있으면 물어보래? 어... 그 천향님... 야 왕있냐고 물어봐! 막 그런거 물어보더만 어... 이따 아 이따 물어볼께 그 클래식하고 그 쉬운 모드하고 클래식 모드하고 두개 있는데 우리가 클래식 보통 모드로 갈께요 네에 어 왜 그렇게 웃으세요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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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어볼께 하고 갑자기 보통 모드로 가신다 그래가지고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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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생성... 음... 음... 어... 방 찾아보시고 음... 음... 어... 어... 비밀번호는 일단 요겁니다 네 자릿수 어... 아 여기있다 어... 아 여기 안보이는구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비밀번호 맞냐? 아 지금 연결이 좀 계속 떠있어 안 되면 얘기할게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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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이 좀 걔 오래 뜨는 거 보니까 안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?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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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다시 봐볼게 어떻게 해야겠다 연결 중에서 안 끝났다 야 비번 바꿨어 이걸로 비번 바꿨어 다시 들어갈게 아 아니다 비번 다시 다시 해야겠다 좀 조심좀 하세요 아 야 너가 파봐 너가 파봐 이거 왠지 내가 파서 그런 것 같애 잠깐만 어 너가 파봐 아 으 으 흔한 공유계 미킬자 군기 잡기 으 으 으 으 으 으 자 화면을 가릴게요 여러분들 노래가 개 슬프네 형 클래식으로 가라고 쉬움으로 가라고? 클래식 지옥 아시아 퍼시픽 이거 서버 이름도 바꿔줘야 되나? 어 바꿔 봐 뭐라 뜨는데 그냥 만들었는데 기다려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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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만있어봐 만들었어? 어 근데 쉬움으로 생성되어 있는데 그 서버 이름은? 뭐라고? 쉬움으로 생성되어 있는데 클래식으로 서버 생성중인데 생성중이라고? 왜 이렇게 생성을 오래해? 뭐였어 뭐지? 왜 안남아가지? 하지마바 풀어봐 니가 푸는게 안돼 무조건 다 켜야돼 다시 껐다 켜봐 그러면 껐다 켜봐 내가 파놓을게 그럼 다시 으 Walking 도 생성이 안되냐? 또?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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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번 바꿨어 이거야 마지막에 쓴거야 우리가 함군형님보다 빨리 깰 수 있어 거기 그쪽보다 기대해볼게요 게임 초대도 보냈어 내가 아 그래 초대받고 가보자 V3랑 방화벽 풀어야 방 들어와집니다 이러는데 나 방화벽 일단 해봐 일단 들어와 봐 나 V3 꺼 게임 모드 V3 꺼 아 그럼 내가 완전히 다 끄고 다시 가볼게 방화벽 다시 다 풀어 형도 있나 봐봐 아 나는 그런거 없어 V3 깐적어 뭐야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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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놀라시는 거에요? 아니 갑자기 왜 그거 컷은 왜 하시는 거에요? 아니 그냥 아니 그냥 한번 텐션 한번 업 한 거에요 좀 잔잔해서 아 내가 더 깜짝 놀랐네 아니 서비스 삭제인데 왜 삭제가 안 돼? 계속 그냥 끄기만 하세요 그거 그러니까 끄는 게 없어요 아 게임 모드 아 개같다 아 진짜 아니 그리고 프로세스에서 끄는 것도 계속 거부해 미친 프리스 아 아 삭제 좀 삭제 좀 기다려요 아니 지금 삭제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천원 감사합니다 찰스 형 뭘 만든 거야 도대체 찰스 형 진짜 아니 아니 프리스 제거 개 오래 걸려 찰스 형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요즘 어? 요즘 또 묵직하게 또 묵직한 데 계신데 이런 식으로 V3 삭제 못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아 잠깐만 아니 아니 근데 이거 V3 지우기 전에는 안 들어와 졌어? 뭐 뭔 소리 어 안 들어가 졌어 어떻게 하면서 안 들어가죠 일단 나 방어 병원 계속해 아니 그니까 연결 중 계속 뜨면서 그냥 무한 반복 거기서 뭐 에러 메시지 뜨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봐 한번 아 아 아 아 지우고 있어 아직도? 안랩 세이프 트랜섹션에 유에 사이트 차단만 꺼도 된다는데 서버를 아시아로 바꾸라구요 서버 아시아에요 지금 아시아 퍼시픽이에요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퍼시픽 처음에 했던 거에 비해서 확 바뀌었네 일단은 인과 같이 이렇게 무슨 연구소 나와있지 않아? 어.. 무슨 주유소 같은 거 V3 깔고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혹시 모르니까 지웠어요 지금 지우고 있어 거의 다 지웠어요 아 이런 거 깔면 안 되는데 진짜 그렇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팍 이렇게 주여있었어 모르겠다 일단 들어가볼게요 일단 들어가볼게요 으 어 들어와봐 아 으 으 돌아보시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... 비번... 마지막거에요 어... 됐다! 아...레디? 안 지워도 됐네 아...좋았어요! 어...좋았어요! 어...좋았어요! 아...좋았어요! 아...좋았어요! 어...필요없구요... 어...필요없구요... 스타트! 어...뭐야 준비했냐? 아...여기구나 아...좋습니다! 어...오 형! 곰...곰...곰...곰 지려! 어...아...너...너...생존자 선택하는거 나오냐? 비비안...제프리... 한번 딱 보자 일단은 음... 그냥 능력 많은걸로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로빈이 능력이 되게 많네 일단은 의약품 효과 두배 아...로빈 로빈 로빈은 약간 전사...전사 느낌이네 원거리 공격 콜 음...체명타 강렬 이 비비안은 약간 컨케링이네 컨케링 아...그거 하나 있긴 해야돼...그 뭐야 탱커 하나 있긴 해야되는데 사실 음... 누가 탱커지? 윌리엄 윌리엄? 윌리엄? 아...방어도 불어서 싶어 그러네 흠흠 네고도 뛰어난것도 괜찮은데 제프리 야 뭐한다고 깐척되지말고 그냥 윌리엄 두마리 가자 아...똑 같은거는 안되고 계속... 똑같은건 안되고 으...일단은...너 뭐할건데 나 윌리엄 아 윌리엄 할거야? 어 윌리엄이 나? 그래? 그러면 난 뭐하지? 아 근데 나 로빈 아니면 비비안 있어야 될 것 같긴 해 일단 비비안이 채집량이 지리네 아 근데 내가 이 게임을 해봤잖아 잠깐 근데 채집은 막 그렇게 많다고 그렇게 막 좋고 그러지 않아 난 비비안 할래 비비안으로 바꿨어 마음 일단은 그 10개 케이크를 40% 플러스 해주는거면 좋은거야 아 알았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만드는데 스트레스 크게 안받는다고 아 그러면은 아 로빈 공격력 공격력 이런거 솔직히 크게 막 필요없을 것 같애 왠지 체력 회복 속도는 괜찮은데 금점 공격력 아 이거 자기만 40이어도 뭐 내가 만들면 되는거지 나만 40이죠 당연히 윌리엄이 걔 이득같다 내가 그럼 윌리엄 할까? 음 윌리엄 하세요 저는 생존자 비비안으로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 내가 탱크 할게 내가 탱크 할게 구급상자에서 텐트를 꺼내세요 구급상자에서 텐트를 꺼내세요 구급상자에서 텐트를 꺼내세요 야 나 이거 한지 얼마 안됐는데 다 까먹었냐 꺼냈어? 아 비 다 알려주네 나는 구급상자가 없어 니가 있나봐 아니야 구급상자 뒤져야돼 근처 빨리 뒤져봐 여깄네 구급상자 응급처치 도구인데 이거는? 구급상자야 돼 공조림 아 있다 나 찾았다 어어 왼쪽 클립으로 나무 20개와 광석 10개를 채집하십시오 일단은 투투합시다 아 좋고 게임소리 좀 줄일게요 광석은 어딨지? 이 광석이 어딨지? 광석 이제 돌같은거 있어 찾다봐봐 어 너무 어두운데? 어 멀리가지마 멀리가지마 추우면 바로 죽어 아 꾸님은 어디가 계신거에요 도대체? 바로 옆에 다 있는데 아니 저는 어 뭐가요 저도 잘하고 있는데 왜 센척하세요 일단 작업장 지었습니다 여기서 돌 도끼 제작하래요 제작하세요 여기 비행기 타는 데 있어 여기 비행기 타는 데 사슴아 죽이기 전에 저러가 돌 도끼가 아니고 불포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돌 도끼를 오오오오 문도 떨어진다 어 모닥불 만드세요 아 어디에 모닥불을 만드세요 모닥불을 만드는 법은 안나와있네요 아 잘 만들었어요 오세요 어떻게 만들었냐 다 까먹었냐 야 너 어딨어 비 오른쪽 아래 비 누르면 나오잖아 아 이거야 나무 넣으세요 빨리 나무 넣으세요 나무 넣으세요 나무 넣으세요 나무 넣으세요 나무 넣으세요 됐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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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크님 죽을텐데 그거 어 혼자 살았구요 오케이 내가 살려줄게요 예 살았구요 아 너 뭐 뭐 살아났네 어 시체먹어 시체만 파밍하면 돼 내가 옛날에 존나 멀리서 죽어가지고 그때 진짜 게임 접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는거 조심하세요 어 나 죽으니까 인육 나오네 아써 내꺼 내 고기 먹어야지 뭐 만들려고 야 왜이렇게 빨리 다냐 근데 원래 이렇게 빨리 안달았는데 게임 밥이잖아 지금 그런가 응 야 이거 어휴 잠깐만 아 이게 형 텐트가 사라지네 내가 죽으면 아 그래? 내가 지은 작업장도 사라져 다시 지을게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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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마 아 다시야 다시 해야돼 아 내 텐트는 왜 없지? 나도 모닥불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형이 지어 오른쪽 아래 비 누르면 나온다니까 어떻게 찍는지 아니 이미 건설되었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딴 데다 건설 아 여깄네 내 텐트 야 저녁에는 자는게 좋을거 같애 텐트안에 들어가서 추우니까 자 자기가 안된다 근데 어 됐다 됐다 일단 여기서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좀 여기있자 어? 자기 된거야? 자고 자..자다가 나와 나 에너지가 왜이렇게 없냐? 안 되는거 같은데 자기? 진짜 자기가 안되지 원래 됐었는데 근데 지금 밝아졌네 아 나무 25개랑 광물이 있어야 잘 수 있대 공짜로 못 잔대 공짜로 못잔대 어 아니야 그냥 어제 밝아졌어 나도 내 텐트 같아 아 돌덕기 빨리 만들었네? 만든 지가 어째데요 재시작 아 재시작이 아니지 아 막대 만들었네 모르고 아니 이거 먹는 거 부족할 때 어떻게 하더라? 막대를 제작하고 모닥불을 제작하고 막대를 제작하고 모닥불과 함께 사용해서 횃불을 만드세요 아 아이 미친 뭐야 어 모닥불 꺼졌다 잠깐만 아이씨 주워 막대 이거 못 주냐? 아 이제 이런 거 생겼네 아 여기서 잠깐 바뀐 거 하나 알아냈네요 뭐야 원래 이런 거 이렇게 다는 거 없었거든요 모닥불 몇 초 뒤에 꺼진다 이런 거 게이지 아 그래요? 날카로웠고 어 그 다음에는 뭐 하라는 거야? 어 사고 현장 종 쪽에 용기를 조사하세요 근데 이게 끝에 보니까 뼈가 많이 필요해 무기 만들려면 사슴 조져야 돼 빨리 빨리 어 뭐야 하나 먹었다 됐어 샌샘아 이리와 개초맛자 이리와 어 못 잡고요 아 약초 열매 이런 거 많이 먹어야겠다 열매도 구워 먹을 수 있나? 응 구워 먹는 게 좋으려나 아 나도 다 구워 먹어야겠다 여기서 안 구워지는데? 안 구워지는데? 그래서 버섯 튀기 열매 구워진다고? 국갱이도 하나 만들어 놓고 저기요 네? 열매 구워지냐고요 네 아 열매는 안 구워지고 버섯 하고요 고기 텐트에서 업그레이드하세요 네 네 많이 캐나야 돼 어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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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죽여 토끼 잡아 형 토끼 토끼 어이 어 토끼 잡아 빨리 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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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쉬프트 쉬프트 누르면 달리잖아 쉬프트 누르면 개피야 어 두 마리로 늘어났어 아 못잡아 못잡아 아 못잡아 못잡아 갔어 존내벌리 갔어 아 한 대만 치시지 뭐니 뭐 맞출 상황이 되야 맞추죠 열매나 따먹으세요 갑자기 또 배고파서 뒤지지 마시고 남탓 자제합시다 같이 좀 힘 합쳐서 갑시다 최장님 네 작업장 업그레이드 해놓을게요 네 작업장 그냥 한 명이 업그레이드 하는게 낫겠다 네 한 명 것만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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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쓰는게 낫겠다 형 어디간거야 나 여깄잖아 또 안으로 들어가는거 들어가지네 안 들어갔는데 네 업그레이드 아 막대 돌팔매 돌 도끼 돌곡괭이 가득참 뭐가 가득찼다는거야 아 이게 아 그 그거 하나 만들자 아 그 상자 아 아 나오세요 업그레이드 아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어서 같이 못하는구나 네 일단 2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어 예 강화 돌 돕기 힘질 아 동물 죽여 어 죄송합니다 아 동물 죽여가지고 힘줄이 필요하네 힘줄 아 행운 증가 아니 그거 말고 그 그 그 뭐야 상자같은거 만들 수 있는데 어디서 만들더라 여기 상자 만드는게 없네 아 B 누르고 어 그래 아 내가 만들게 나 있어 나 만들게 상자 여기다 좀 쓸데없는 아이템 좀 넣어놓고 어 아 왁크님 무서운데요 음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상자 여기 있어요 위에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네 아 어 저 늑대 다니나 괜찮아 불 있으면 못와 모닥불 있으면 일단 확실한거 하면 곰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음 음 형 형 아 어 그러세요 에너지 바 형 잘하시네 저냥님 무슨소리예요 응 왜 잘하신다구요 아니 무슨소리 아 방금전에 윙 바람소리 에요 어쩔 보세요 바람소리에요 그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람소리에요 작업장 3으로 올리자 할것도 없으니까 나는 이거 어떻게 쓰는거지 용광로?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쓰는거지? 아직 용광로에 할 뭐 딴게 없을걸? 어 또 춥대 툭하면 춥대 형 한복캠이 몇개씩 나와? 나 한 세개? 평균 세개? 두세개? 형 이제 내일 낮에는 무조건 식량해야돼 이제 없어 우리 식량 그 열매를 많이 먹어 버섯하고 열매는 진짜 계속 많거든? 열매가 어딨는데? 그냥 그 풀 이런 풀 이리로와봐 이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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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 자 자 자 들어가 아 너 그거 없어서 그래 그 자원 없어서 그래 난 됐어 몰라 갖다 대봐 아니면 너 그냥 그냥 모닥불 떼면서 버텨 나 살려줄게 그냥 모닥불 떼면서 버텨 내가 살려줄게 이거 뭐 배고파서 뒤졌거나 아 제작자 없어졌구요 아 괜찮아 내껄로 업그레이드해 내껄로 너꺼 또 만들지 말고 어 내꺼 있으니까 어 어 인벤토리 공간 추가하나 아 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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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야겠네 근데 버섯튀김 아 버섯튀김 있는거구나 어 어 형 형 형 형 와일드부어 잡자 어 잠깐만 야 버섯 이게 조금만 움직이면서 버섯하고 어 진짜 그 열매를 많이 먹어 놔 그게 생명이야 초반에 아 돌 도끼 쳐 망가짐잼 오 이렇게 바람이 계속 불어 저 이거 한 표야 형 그래서 불 훨씬 더 빨리 꺼지잖아 무슨 시작부터 난이도가 노답이야 야 야 진짜 오 어떻게 살지 이거? 어어 몸을 덮일 방법 뭐 어디서 뭘 할 수가 없어 계속 추워져가지고 이거 자기에도 안되던데 체력이 달아서 일로와 모닥불 옆으로 와 어 모닥불 너무 빨라 어 어 진짜 어 자기 한파 때 움직이는거 아니래 뭐 하루 종일 한파야 근데 아니 근데 이게 형도 좀 잡아봐 시간 가나 보게 시간 안가 이거는 아 그래? 어 왜냐면은 아까 둘이 같이 잤어 근데 시간 안갔잖아 어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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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야 지금 빨리 이렇게 열매 많이 따먹어 열매하고 버섯하고 열매가 없는데 내가 다 따서 그래 주변에 있는거는 조금만 멀리 나가면 있어 아 혀명이 두렵게 못하니까 왁형이 겁나 잘하는 것처럼 보이네 형 노린거지 에이 부서져 이씨 버섯같은거 많이 먹고 제작? 아 왜 자꾸 막대를 제작하니 아 가득찼네 야 왁권님 막대 하나 드릴게요 일단 이거 막대 하나 드세요 아냐 너 갖고있어 버려 그냥 거기다 버려놔 막대가 나 두개나 있네 낮밤이 이렇게 빨리 됐나 이 게임이? 아냐아냐 지금 멀티가 멀티여서 그런거 같아 아닌데 아 또 막대 제작했어 아 진짜 빨간살인가 낮밤이 이렇게 빨랐나?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아 그래야겠어요 지금 보니까 저기요 저기요 어 오세요 밤이에요 뭐라구요? 밤이니까 오세요 뭐라구요? 밤이니까 오시라구요 너 내꺼 좀 소리좀 크게 해놔 아니아니 형 형만이 작은게 아니라 어 그거 끊겨 로봇소리 로봇소리처럼 한 번씩 왜이렇게 배고프냐 밥먹고 밥먹고 지내는것만 개힘들어 밥먹고 지내는것만 해도 개빡세 이렇게 빡세지 않았는데 게임이 밥이 계속 배고프대 미친 그냥 아하하하하하 아 이제 슬슬 슬슬 불편하게 시작했다 어 계속 배고프대 저기요 많이 하고 있어요 주댕이에서 나오는거 필터한것 치고 그냥 어... 내가 뼈를 찍었어야 했는데 아... 뼈가 지금 필요한데 뼈가 힘줄 이런거 고기 안먹으면 못살아 아 근데 버섯 구워먹으니까 꽤 든든하긴 하다 이거 거쳐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더 추위 견디는게 더 강해지나? 그런 스탭도 있을거야 찾아보면 그런게 있어야지 강화배낭 근데 형 움직여있대 어떻게 움직여? 아 나 이거 한영키로 해놨구나 어떻게 움직인다는게 뭔소리야 아 나는 그... 그걸로 하고 있었어 집착키 거쳐 업그레이드 좋구요 몸풀기 움직이는 동안 추위 보호 증가 아 그래 이 스탯을 찍어줘야 강해지지 아주 맘에 들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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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